코골이 같은 것도 좀 많이 심하고요. 수면도 장애가 심해지고 가르침도 많이 받아보셨어요? 네. 대학병원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명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. 두통이명, 어깨통증 때문에 9개월 반 전에 의미 신선술을 했습니다. 한참 됐죠? 네. 요즘에 이명은 좀 들었나요? 네. 거의 95% 정도 보존되었고요.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다른 증상이 좀 어떠세요? 어깨 뭉침이나 두통 같은 경우도 많이 보존되었고요. 어깨 뭉침은 제가 또 IT 관련 직종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고질병이라서... 컴퓨터를 맨날 하니까? 그래요. 그래도 전부다 많이 나아지긴 했나봐요. 네.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 불편했었어요? 두통이 자주 왔었나요? 일단 제가 띄가리가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다거나 코골이 같은 것도 좀 많이 심하고요. 그리고 왼쪽 귀는 드릴 소리가 들린다든지 드릴 소리가?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도 장애가 심해지고 업무도 보기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요. 그럼 이제 머리도 멍했을 것 같은데 일하다가 막 왜 이게 이해가 안되지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? 네. 그게 근데 본인은 모르죠. 맨날 진통주만 먹고 그렇죠. 그리고 뭐 시력 같은 경우도 좀 흐리멍텅하다고 그래야 되나? 그 부분도 좀 개선 좀 알죠. 초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네. 눈, 코, 귀가 다 총체적으로 난구를 겪었군요. 네. 그렇죠. 코도 잘 막히지 않으셨어요? 코가 막히면서 원래 비중격 망국증이 있는데 좀 많이 뚫렸죠. 그 부분도 그렇죠. 아 이게 머리, 눈, 코, 귀 이게 목구멍까지 왜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까?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뭐 자세를 잘못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다 망가진거죠. 혈류가 망가진거죠. 그렇죠. 우리가 어 혈관이 눌리잖아요. 네. 그러면 머리가 금방 멍해져요. 여기 딱 눌러보면 그게 느끼시잖아요. 근데 내가 누른게 아니라 내 목 근육이 누르는거죠. 목이 지금 많이 풀렸나요? 어떠세요? 네. 많이 풀렸어요. 그래요.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목이 굳은 사람들치고 머리가 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. 목이. 현재분도 그랬던거잖아요. 네. 목 어깨가 굳어있어요. 지금 어깨 움직여 보시면 전에는 그래도 많이 부들어졌죠. 많이 부들어졌죠. 그럼 전에는 왜 그랬는가? 혈류다.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빨리 이게 신경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상해오신 분들 또 노화가 일어난 분들은 이런 증상이 옵니다.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치료하고 벌써 9개월 반 후관리듯 꾸준히 잘 오셨어요. 환자분은 네. 이게 경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? 치료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으세요? 다 그냥 한번 딱 좋아졌나요? 아니면 그렇게 되진 않고요. 네. 서서히 점점 개선되면서 제가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까 이제 개선되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잊어버렸어요. 전에는 그렇게 불편했던 게 일상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막 그랬던 것이 잠을 못 자는 게 이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죠. 그래요. 이게 사람들이 이명 있는 분들이 제일 다 그러세요. 잠을 못 잔다. 정말 이게 너무 괴롭다. 잠잘이고 누우면 더 크게 들린다. 그렇죠.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몇 시간 정도 주무셨어요? 예전에요? 네. 2시간 자고 깨고 3시간 자고 그런 식으로 잤었죠. 그러면 어떻게 일해요. 저 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. 낮에도 머리가 또 띵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잠을 많이 자줘야지 특히 IT기통은 머리 쓰는 일인데 컴퓨터 보고 막 해져있으면 진척이 안 되잖아요. 그냥 아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. 그래도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우리 병원에 치료를 받다 받아도 경과가 없으니까 마사지도 잠깐이고 침 맞는 것도 잠깐이고 그래서 계속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치료도 많이 받아보셨어요? 네. 대학 병원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명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. 그때 이명 소리가 뭐 10이 최고다. 그럼 한 몇 정도 소리였죠? 처음에는 뭐 2, 3에서 시작했겠죠. 그렇죠. 그러다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거의 뭐 10까지 찼다고 볼 수 있죠. 아휴 진짜 힘이 썼네. 그래서 심하면은 정말 잠자기 힘들죠. 네. 얼마동안 이따 오셨죠? 우리 병원에 시작되고 이명이 시작되고 나서 몇 달 거의 2015년도에 이명은 있었고요. 오래됐네. 심해진 거는 이제 작년 3월, 4월 어 그러면 그러면 심해진 거 얼마 안 돼서 오셨네요? 중간에 과정들은 조금씩 있죠. 아 그래요. 하 하 이민유과 치료도 하시고 다만 치료도 하셨는데 그게 점점 심해진 거예요. 이게 좋아져야 되잖아. 오히려 이명은 별로 오빠가 없던데 그 대학병 선생님들도 네 뭐 그 은행 주축물 그렇죠. 그렇죠. 은행 주축물 먹으라고 그러고 혈액순환 개선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심해져 갔어요. 그렇죠? 네. 병원은 다녔는데 이명이 더 심해진 거야. 이거 왜 그렇지? 이거 낫지도 않고 편유적인 때문이었다고요. 환자분이 사실은 업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. 네. 업무 업무 스트레스가 뭔가를 조이게 만들면서 어 신경을 조이게 만들면서 편유를 딱 막는데 이제 그게 턱에서 많이 와요. 어 턱 이갈이 이 악물기 네. 왜 그렇게 일을 가셨어요? 저도 그때 사진 보셨을 때 네. 턱관절이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하셨죠. 예시부터 갈면 안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. 또 성격적으로 보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. 이러면서 뭐 일을 하다가 잘하자. 애쓰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으세요? 좀 많이 내려놓았습니다.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게 더 많이 와요. 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오는 거야. 좀 적당히 하다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막 진짜 애를 쓰고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 나니까 오늘 참고 다 이렇게 해야 되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서 심해져요. 자 그래서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 악무는 안 한 거 가나 안 가나 잘 보셔야 돼요. 아침에 일어서 내가 턱이 뻐근하고 좀 그러셨죠. 뻐근하면 밤사이 무슨 일이 그런 거 아니야?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런 분들이 신경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명이 5% 남았다고 그랬는데 5% 이명이 올 때 어떻게 아시죠? 환자분? 그 안마기로 풀어주고 있어요. 그렇죠. 신경 마사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. 신경이 마사지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신경 마사지를 해주면 이명이 줄어들어요. 줄어들어요. 그래요. 이제 내가 자가치료법을 잘 아시니까 이제 하시는 거예요. 관리를 평생 관리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이놈이 또 내가 밤새우고 또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싹 온다고요. 그러면 또 내가 또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환자분이 현류를 늘려주는 것이다. 그렇게 우리는 관리를 해나가요.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환자분 이렇게 우리가 두통도 많이 좋아졌죠? 네. 눈 흐린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네. 코 막힌 것도 뚫리시고 네. 그리고 머리 멍하고 뭐 기분도 좀 우울감이 없지 않으세요? 네. 많이 좋아졌죠. 그렇죠. 그렇게 아픈 분들 근데 뭐 병원 치료는 일단 해봐야지 해보고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좀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이 방송 이 방송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어 공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. 네. 일단 다른 치료들을 해보시고 이제 전혀 진척이 없을 때 한번 와서 상담이라도 받아서 이제 여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성공 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9개월 15일 많이 좋아진 것은 몇 개월 중에 많이 좋아졌죠? 환자분?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나요?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져가지고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좋아져요. 그래도 9개월 15개월 후에 치료가 잘 된 우리 성공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 더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. 금방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아지는 길로만 가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아픈 분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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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